네, 지수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0.46%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2024선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더욱더 힘을 내면서 1%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29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급격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240억 원대 아주 큰 폭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이끌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1,8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 규모가 무려 2,9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 상승을 또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사무실에서 지수를 보고 오셨을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변했네요. 제가 좀 행운의 사나이인가 봅니다. 제가 시작 원고를 작성할 때는 마이너스 10포인트 보면서 작성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플러스 10포인트 약 20포인트 정도가 한 두 시간 만에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의 강세는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지난 이틀 동안 좋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강보내지는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 어제 유럽증시 급락과 미증시의 하락 거기에 우리장 오늘이 금요임임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 약세를 좀 벗어날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업종으로는 음식료주 헬스케어 또 중국춘절 소비가 좀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또 이로 인해서 중국춘절 관련주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 참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선전을 했습니까? 일단 이번 주 특징적인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 1등을 한 종목으로는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12.21% 실적 호조로 1위를 했고요. 일단 현대산업 저가반동으로 10.63% 2위에 올랐고 한솔테크닉스 연속 3주째 상승률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0.57%로 무성충전기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간 수익률을 3위에 올랐고요. 금호타이어 역시 넥센타이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호조로 10.22% 올리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쉘 석유 9.31% 올리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무조건 일단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은 실적으로 보고 골라야 된다는 점을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상승 특징주들 알아봤는데요. 하락 특징주도 알아봐야 되겠죠.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습니까? 하락한 종목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올라갔다면 하락 종목들,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떨어졌는데요. 일단 하락률을 보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 마이너스 15.94% 유증 악재를 겪으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82% 금값 하락과 실적 악화가 있었죠.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로 3위 마이너스 5.07%입니다. 또 LG 상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4.46%를 하락을 보였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기간 매도를 맞으면서 마이너스 4.28% 하지만 상승률이 보통 9에서 한 12%까지 나온 것을 본다면 이번 주 하락 종목은 대부분이 현대 엘리베에서 유증을 제외하고서는 마이너스 4%에서 6% 사이로 비교적 하락폭이 적은 한 주였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 역시 시장이 굉장히 양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모습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턴을 한 배경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서 팽배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밴버넨키 FRB 의장이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버블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이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아무튼 이렇게 좋은 흐름을 오늘 또 금요일 맞아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이 무척이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 다른 올던 우리 증시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일단 200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글로벌 증시에 비한다면 우리 지수 갈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물론 벵가드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주를 제외하고서는 벵가드발 매도 물량이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국내 증시 외인의 입장에서는 상장이 가격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며칠간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증시들 그동안의 상승으로 일정 부분은 좀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증시 약보함 내지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00선까지는 글로벌 증시와는 별도로 국내 증시만의 단독 상승도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글로벌 증시까지 좋아진다면 우리 증시 상승폭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겁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줘야 되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갤럭시4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련주들의 상승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주들 관련 업종까지 모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 관련주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반등이라는 서로 상반된 재료로 시장에서는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집중을 하신다면 아마도 다음 함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주들 그리고 갤럭시 S4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4S 이어 꺾과 관련한 소식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기아차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종목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바닥에 누워서 있는 차트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점 갱싱지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기아차 저가를 탈피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중국 판매가 5만 5,202대 전년 대비해서 53.3% 증가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판매율을 기록하는데 힘입어서 일단 전체 판매 대수도 26만 5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1월 세계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인 3.9%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에는 3.5%로 기록했고요. 일단 지금 기아차의 모멘텀에는 신 모델 출시, 미국 시장의 낙관론 확산, 또 현대화의 브랜드 가치 축소 등으로 인해서 최대의 판매 기록 경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일단 1월부터는 소렌터 페이스리프트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또한 K7과 K3의 미국 출시도 각각 5월과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차는 미국에서 올해 총 7개의 신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4개가 일단 풀체인지, K3, K7, 3분기에는 신형 소울, 4분기에는 신형 카렌스까지, 또 3개는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4분기에는 K5, 스포티지 모델입니다. 이로써 일단 미국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한국 출시는 3월부터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대로 자동차주들의 주가는 신차의 판매와 출시와 함께 맞물려서 상승이 이루어졌다며 감안한다면 이제는 약세를 벗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예전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퍼 기준으로 5.7배,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의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세를 벗어나서 기아차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돼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품매가 상당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동차의 판매는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금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좋은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신차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 자동차 업체들도 상당히 또 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비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자동차 하면 우리가 환율을 떼놓지 않고 볼 수가 없거든요.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N화 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들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동차주들 실적에 비해서 그 낙폭을 본다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N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 추이를 본다면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강력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 투자자들의 기아차를 보는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N화 약세보다는 신규로 나온 차들에 의한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할 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기아차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한 투자전략,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